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 교통방송의 뉴스공장에 정부와 공기업의 협찬이 3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긴 이전에는 11억 정도였는데 3년 만에 약 3배, 2.7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김어준이 정권 편향적인 방송, 정권을 홍보해주고 또 반대편에 대한 공격, 야당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한 이런 방송들이 결국은 정권으로부터 또는 정부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그 대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방송은 기본적으로 광고보다는 협찬과 그리고 서울시의 예산으로 충당되는 공적인 매체입니다. 공영방송인데 협찬을 받는데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급받고 또 정부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주는 그야말로 홍보의 대가라기보다도 정부를 옹호해주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런 정파적인 방송을 했다 하는 그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라고 비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31억 3,100만원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TBS 진행자인 김어준의 출연료를 올려주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제작비 지급 규정을 바꿔서 하루 최대 진행비를 11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하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정부 등 공공부분이 뉴스공장 방송 캠페인에 협찬을 한 액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1억 4,700만원에서 지난해 30억원을 돌파해서 3년만에 약 2.7배가 됐습니다. 2017년에서 2020년 4년간 총액은 90억 4,800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같은 기간 민간 부분 캠페인 협찬 총액은 약 48억원으로 공공부분의 절반 정도에 못 미쳤습니다. 뉴스공장은 프로그램 앞뒤에 공익 캠페인을 실어주고 협찬비를 받는데 1부 앞뒤 그리고 2부 이후 등에 하루 최대 9건의 캠페인이 나온다고 합니다. 서범수 의원은 TV에서는 그동안 김호준의 벌어오는 수익을 감안하면 김호준의 출연료가 비싸지 않다라고 변호를 해왔는데 그 수익이라는 게 실제로 김호준의 방송 수혜를 입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보낸 국민 세금이 상당수였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 공공기관도 협찬을 한 것도 어떤 의미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압박을 해서 김호준 교통방송에 빨리 지원을 해주라 그래야 계속해서 김호준이 안정적인 바탕 위에서 우리 여권 또 우리 정부에 대한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드는 것입니다. 교통방송이라는 게 듣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고 좌편향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듣는다 하는 그런 가설을 보면 지금 이러한 협찬 금액도 정부가 자발적으로 또는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낸 거라 보다도 누군가의 압박에 의해서 교통방송에 협찬을 해라 하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김호준의 편향 또 왜곡 조작방송이 심각하다 하는 것에 보상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지금 이 교통방송은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말하자면 서울시 방송입니다. 타이틀이 교통방송인데 사실 교통방송은 하지 않고 거의 정치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초기에는 교통방송을 위해서 만드는 프로그램 방송이었지만 뒤에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방송을 했고 김호준을 캐스팅해서 앉혔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김호준 방송이 교통방송을 통해서 정부 여당을 홍보해 주는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의 나팔수라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은 아주 강력한 스피커의 과를 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가로 지금 공공기관과 정부에서 협찬을 해주고 또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의 예산을 세금을 집어넣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서울시민의 예산, 서울시민의 세금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이 냅니다. 여기 뭐 좌우든 또는 지역관계 없이 서울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특정 정당을 도와주고 특정 정파를 밀어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빨리 멈춰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작비를 더 많이 올려가지고 김호준에게 회당 200만 원. 그러니까 어지간한 젊은이들이 알바하는 젊은이들은 한 달 알바해서 버릴 돈을 지금 김호준은 단 하루에 한 2시간 방송하고 난 뒤에 챙겨간다.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개인 유튜브 방송 수입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공정, 반칙, 특권이 아닌가 하고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TBS는 서울시에서 작년에 388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는 375억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TBS는 협찬을 한 공공부분기관명은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할 경우에 해당 기원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찬사는 그 프로그램을 들어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들어보면 누가 협찬했다는 거. 그런데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권에서는 김어준 씨가 회당 출연료를 200만 원을 계약서 없이 받았고 2016년 9월 이후에 현재까지 22억 7천6백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김어준의 왜곡, 조작, 편파 방송 한 대가이지 김어준 방송이 뭐 정보가 유익해서 또는 그 정보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았다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을 지원해주는 대가가 아닌가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TBS는 역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출연료 역시 공개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TBS로부터 제출받은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하루 200만 원 지급 규정이 지난해 4월 2일 새로 개정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라디오 사회비가 채도 100만 원에 대해서 이를 TBS 방송으로 송출하면서 최대 100만 원이 추가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이를 최대 진행비는 110만 원, 라디오 사회비용이 60만 원이고 방송 송출 사회비가 5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100만 원에서 또다시 100만 원이 추가돼서 2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허은하 의원은 지난해 4월 2일 급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은 그의 사회로 총선으로 정치적 변동이 있기 전에 김어준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려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청년 한 달 월급을 벌어들이는 김어준의 주머니로 돈을 넣어주기 위한 TBS의 노력이 애처로울 정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 총선에서 만약에 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 그래서 김어준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규정을 확 그전에 바꿔버렸다 하는 걸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교통방송 자체도 지금 독립재단으로 만들었다는 게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 정치 일정 또 선거 등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자평양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립재단으로 만들었다. 독립재단으로 만들었다는 건 아주 형식적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400억 가까이 지원받고 있고 또 협찬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독립재단이라고 하나 그러나 여전히 교통방송의 사장을 서울시장이 임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산하단체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관이라고 하나 그러나 내용은 보면 전부 다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서울시가 이 처음에 만들었으니까요. 자 이 절을 보면 TBS는 조직의 특수성 그리고 이사회 일정 등에 대한 무지와 몰위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TBS 출연직업 규정에 대해서는 2020년 2월 17일 서울시 산하사업소에서 독립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이사회 등 재단 조직 신설과 운영 전반에 관한 정관을 제정했다면서 이후 조직 운영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이사회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제정하고 정비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활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출연료 직업 규정 바꾸고 이런 걸 했다 이러는데 이사회가 했다고 하면 합리적으로 절차를 다 거친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사회라는 게 다 곳곳 편에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절차적으로 이렇게 거쳤다 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방송은 처음부터 김어준을 지원해주고 김어준에게 보상해주고 대가로 김어준은 정부 여권 방송 홍보를 해주는 그런 구도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어준이 빨리 하차시켜야 되고 교통방송의 개혁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겁니다. 교통방송. 서울시의 방송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은 불편부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이 특정 정당과 정권 홍보를 위해서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통방송의 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1호 개혁과제가 바로 이 교통방송의 정상화로 보입니다. 성참경TV였습니다.